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큐베이스 40% 세일 지난 영상에서 새 제품과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스 그레이드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인버그 닷넷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 첫 화면에 이렇게 40%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 설명 나와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지하게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면 바로 크로스 그레이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준은 프로 등급에 대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밑에 거 말고 프로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화면 나오죠? 풀 버전 구입하는 가격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구입 가격 교육용 가격 뭐 여러가지 이제 다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죠 여기에 근데 풀 버전 중에서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크로스 그레이드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? 크로스 그레이드라는 거는 큐베이스 외에 그니까 타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이 큐베이스를 구입할 때 그냥 가격적으로 우대를 해주는 그냥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목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중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쓰고 있다 정식으로 구입했고 구입한 그 영수증이든 어쨌든 구입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프로 12 풀버전 구입하는 가격이 요 가격입니다 215.4 유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을 얼마냐? 약 29만원 30만원 정도 됩니다 좀 넉넉하게 생각하자면 30만원에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동글키 별매 했어야 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동글키 따로 사야 됩니다 4, 5만원 근데 이제 없어졌죠? 뭐 소식 다 들으셨죠? 12 버전부터 이제 동글키 없어져서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인증 방식으로 바뀌었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카트 놓고 구입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구입하고 그냥 진행되느냐 사실은 이제 요 크로스 그레이드는 그냥 바로 구입이 진행되지 않고요 얘네들이 이제 구입 과정 중에 요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먼저 이렇게 뭔가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서 그게 통과돼야지만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통과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럼 뭐 못 사죠 이거 뭐 증빙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근데 증빙이 웬만하면 다 증빙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215.4유로 그런데 요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궁금한 점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큐베이스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구입한 이 프로그램은 뭐 쓰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기존에 내가 로직을 쓰고 있었는데 아 주변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다 보니 큐베이스도 쓸 일이 있다 큐베이스를 가끔 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큐베이스도 사야겠는데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사실 수 있고요 로직도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툴 에이브톤 라이브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스튜디오 원이든 뭐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이 큐베이스를 구입해서 큐베이스도 쓸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에 쓰고 있던 것도 그냥 쭉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얘네 스테인버그 회사들이 솔직히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도 크로스 그레이드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유저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프로모션인 거죠 일종의 어쨌든 타 프로그램을 쓰든 말든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도 한번 써봐 좀 싸게 줄게 써보니까 괜찮지?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앞으로 뭐 야 가상학기도 사보고 앞으로 주변 사람한테도 뭐 홍보 좀 해줘 이런 마케팅 측면이죠 그래서 가격 할인을 해준다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구입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끝내기 앞서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팁을 드려야 되죠 첫 번째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수 있겠지만 베스트 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은 앞에 영상 때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앞에 영상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베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고요 베스트서비스.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베이스 이제 크로스 그레이드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82.66 달러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해볼까요? 달러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 환율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원 26만원 정도 나옵니다 25,6만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로로 보셨을 때는 요 가격은 약 29,30만원 정도인데 요거는 25,26만원 약 3,4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입을 그냥 에이씨 난 모르겠어 그냥 믿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할래 3,4만원 정도면 뭐 이래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저렴한 게 낫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뭐 임포턴트 해가지고 어쩌저쩌고 설명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 과정이 조금 느려요 좀 며칠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요렇게 며칠 걸릴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증빙을 보내야 되고 그 증빙을 걔네들이 확인하고 오케이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약 3,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팁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무료로 5가지 제품 배포하고 있는 거 아주 뭐 설치부터 인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무료로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순조롭게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루페미지기였습니다